인터넷 예매하려고 했는데 아까 밥 먹을 때 만난 직원분이 예매 안해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아는데 지금 좀 불안해요. 버스가 대형 버스가 3대 나와있어. 그런데 지금 버스가 많이 와있길래 못 들어갈까 봐. 자리는 그냥 랜덤으로 앉는 거죠? 감사합니다. 티켓 매장. 나만 넣어놨어? 얼마 안 남겨? 안녕. 오우, 아예 잘했어. 오우, 아예 안 털어놓은 거예요. 아예 안 털어놨어. 아예 안 털어놨어. 오우, 아예 안 털어놨어. 오우, 오우, 오우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